안녕하세요 진짜 다이어트 지친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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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참 짬뽕 국물을 안 시켰구만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멘붕 와가지고 짜장면 시켰어 에헤이 좋아졌네 이거 치팅 데이 맞아요 뼈 먼저 애들 으휴 네 으 으 sei 요 중순이 너무 잘 보인다고? 고추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추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추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포장 둘러싸고 원래는 좀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먹는데 오늘은 내 거울 좀 보면서 아미는 얼굴 안 보여줄 거잖아요 유튜브에 아미 로고 좀 올려봐 봐요 업로드를 안 한 지 꽤 됐어 당신들 볼 게 없어 볼 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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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게 마늘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너무 아니, 아까가 아니었나? 어제였나? 이제 하루가 모르겠다 어제 위버스 보다가 갑자기 라이브 틀길래 누가 남준이 형이 라이브 틀었나? 하여튼 뭐 라이브를 틀더라고요 조용히 그걸 봤다 제가 말 잘하더라 그거 뭐지? 너는 스프고 나는 포크였나? 너가, 내가 스프고 이 세상이 포크? 또 하나 명언 남겼던데 그것도 con잡이 그렇죠 찹쌀 탕 수육입니다 쪼스탈 소금 라인의 유닛은 더 맛있지만, liamo의 유닛은 더 맛있습니다. 라인의 유닛은 더 맛있을 뿐이에요. 라인의 유닛은 더 맛있습니다. 라인의 유닛은 더 레이커드-라인. 라인의 유닛은 더 맛있는지, 면은 더 맛있었어요. 호랑들이 정말 맛있죠? 한입에 주시던 면은 토마토가 적혀있어요. 마요네즈 이 티셔츠 어디서 봤어요? 내가 이거 자주 입었나? 한번밖에 안 입었던 것 같은데 내가 원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8일이면 9월 8일이면 거의, 거진 한 달 남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다이어트가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너무 배고픈데 하나만 먹잖아 해서 너무 배고픈 나 지금 62키로 됐어요 수고하십시오 야무지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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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다 먹었다 딱 정확히 13분 걸렸네 다 먹었습니다 극의 신수는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끝 매일 저녁을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 제가 메뉴만 다르게 해가지고 근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해야 돼서 오케이 굿나잇 굿나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